인스피어와 한캠이 내일까지 수요 예측에 나서는 가운데 양산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각각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전략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정규 인스피언 대표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전사적 자원관리와 전자무역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외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견고위해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조 한캠 대표는 현재 유기발강 다이오드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이를 주축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반도체, 의약소재 개발 역량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며 상장 후 공모금을 활용해 반도체 및 의약소재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에는 총 23곳의 기업이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나설 예정으로 IPO 시장이 본격적인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exam touched on the list of the